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가 또 새롭게 열리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곳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 시장을 좀 돌아봤을 때는 이제 금리만 인하하면 다 됐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그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금리 인하 모멘텀의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됐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부추겼었던 고용지표가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져버렸고요. 여기에 또 불난 집에 더욱더 트럼프가 부채질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이 트럼프 리스크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죠. 해리스 부통령이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하방을 좀 지지해줬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결국 우리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에 대한 리스크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므로써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과연 이 빅테크 실적들이 얼마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인지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든 대안으로 떠오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파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으로서 사퇴을 하고 전폭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좀 밀어주겠다라고 공표를 한 건데요. 이미 그 전에 주말부터는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바이든이 사퇴할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표심들이 굉장히 많고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해리스 부통령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미국 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먼저 그 부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이로서도 이미 승부수를 좀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후보보다 한 20살 정도 어린 해리스 부통령이고요. 과거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검찰총장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미국 부통령으로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최초의 미국 여성 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어머님이 또 인도 출신한 점에서 아시아계 또 흑인으로서 이렇게 전개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여성 오바마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최 맞수로도 꼽힐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키보드 때문에 지난 거래일에 우리 시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오름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나죠. 마리아나는 왜 뜬금없이 이렇게 올랐을까 싶으셨을 텐데요. 일단 민주당 당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리스 부통령 스스로도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바로 마리아나에 대해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바이오는 심지어 상한가 그리고 에머리지와 오성 첨단 소재는 두 자릿수 넘는 상승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남북 경협주들도 올라줬는데요. 2022년에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당시 DMZ에 가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게 다시금 회자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오른 겁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워딩을 조금 깊게 파보면요. 일단 한국에 방문했기 때문에 한국과 우리 미국의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 그런데 한반도에 핵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해야만이 한반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워딩이 전체입니다. 때문에 그저 한반도가 평화롭길 바란다라는 비둘기적인 성향의 인사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주들 가장 피해주로서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에는 색다른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됐었죠.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 조치를 종료할 것이다 라고 밝힌 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주들이 올랐는데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의무 조치를 강행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전기차 판매량을 더 늘리는 이런 기조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리스의 카드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에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솔루션 공장을 방문했던 사실이 다시금 또 시장의 환기가 되면서 CS 윈드 그리고 한화솔루션 끝으로 2차 전지 셀과 소재 그리고 장비단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로 미뤄봐서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놨다고 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내에서 투표를 통해서 공식 후보로 선출이 돼야만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을 실제로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그대로 흡수하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과연 이번 주는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봐야 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잠시 뒤에 이야기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정리를 마쳤고요. 이제 그 대선 불확실성의 여파를 가장 많이 두드려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섹터도 한번 살펴보죠. 반도체.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미국의 노이즈에 더불어서 이제 좀 그동안 많이 오른 것과 더불어서 좀 조정이 나오는 찰나에서 더욱더 기름을 부어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MS를 시작으로 알파백 그리고 애플 우리나라에는 SK하이닉스까지 실적이 발표되게 되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M7 실적의 평균적으로 한 30% 증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월가에서도 빅테크들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방향성은 AI 쪽이 맞지만 그동안 주가 오른 폭을 봤을 때 너무도 가파른 기울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수적이다라는 모건 스텔리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당당히 맞서듯이 우리 기업들은 좀 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결국 HBM 쪽으로 더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쪽의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발언들을 했던 그런 단독 기사가 두 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과 분석과 실적과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아울러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래 시점. 그러니까 미래에서 우리가 AI 반도체 쪽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들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로 걸어나가는 걸음에 있어서 이 걸음이 조금 늦춰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로 시장을 조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지는 게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기업들은 앞으로 미래 방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보수적이게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이번 실적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핀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빅테크 실적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 반도체주 대응 전략 잠시 뒤에 같이 해답 찾아가 보죠.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 주식 시장에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이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해야겠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또 포드나 GM, 미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이죠. 완성차 기업인데 전기차에서 다시 지제차로 회귀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전기차 업체들의 뷰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비단 2차 전지 이쪽뿐만은 아닙니다. 반도체 쪽에도 보조금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역시도 반조체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미국에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 또 확인해 볼 것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략과 함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방안들 무엇이 있는지 저는 지금부터 의견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아침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놀라워가지고. 아 그렇구나. 또 휴가철일 텐데. 휴가도 마음을 좀 가볍게 갈 수 있어야 휴가가 될 텐데 지난주 우리 시장 돌아보면 절대 좀 가벼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는 트럼프였고 이번 주는 또 새로운 키워드로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 막판부터 좀 떠올랐는데 오늘 새벽에 진짜 당장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의견 좁혀질까요? 해리스 쪽으로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점쳐보세요? 일단은 바이든 사퇴론이었죠. 지난주까지는 바이든 사퇴론이었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결정이 거의 났습니다. 해리스 쪽으로 이제 부가국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이쪽 관련 해리스 관련 테마는 계속적으로 좀 움직여 왔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특히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테마로서는 마리와나 관련주들이 있었고 특히 국내에서도 2차전지라든지 신재생 관련 에너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우수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신재생 쪽이 왜 해리슨의 대표주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 바이든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연장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반대쪽인 트럼프 쪽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IRA 쪽에서는 특히 너무나 다 패치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버리는 부분이니 사실 이 해리슨이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상당히 좀 없어진다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어떤 쪽에 배팅을 해야 될까 이겨야 될까 그런 쪽으로 좀 데이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일단은 트럼프와 해리슨의 양자대결 구도로 접근을 해봤을 때요. 사실 이 바이든과 봤을 때는 여론조사에서는 5%표 이상 차이가 꽤나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슨과의 양자대결 구도로 따져봤을 때는 한 3% 차이로 상당히 좀 많이 근소하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해리슨 쪽에 어느 정도 배팅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도 트럼프가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배팅 사이트 자체에서도 아직도 트럼프가 이제 암살 시도를 당했을 시절에 이제 당선 확률을 아직도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이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될까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들어간다 해서도 이 해리슨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미 대선에 따른 좀 변동성을 좀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쪽 섹터를 좀 고르는 것이 좋지 않나 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섹터 내에서는 특히 좀 일부 둘 다 좀 정치적인 부분과 상관없는 쪽 섹터들이 국내에도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일단 바이오 쪽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뭐 사실 두 후보 간의 계속적인 노이즈가 있었어도 이때까지 시장에서 좀 주도를 해주는 느낌. 그리고 조선 같은 종목도 사실 크게 이슈는 없을 것이다. 일단 실적도 견적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엔터 쪽에서도 많이 과대 낙폭이 됐었기 때문에 엔터 쪽에서도 일단은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사실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왔을 때 이 세 개의 섹터를 한번 좀 집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바이오 쪽은 트럼프 수혜로 꼽히기도 하지만 이제 페리스 부통령이 여성 오바마로 불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바마 케어가 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랑 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관련주는? 일단 관련주는 사실 좀 조선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선이요. 네. 일단 바이오는 다들 아시는 대형 종목 내에서 매매를 하실 테니 일단은 조선 내에서는 특히 하나오션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으면서도 솔직히 좀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일단은 견조한 본업은 다들 이제 조선에서 예상이 됐을 거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MRO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트럼프가 위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쪽이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하나오션은 MRO 사업과도 트럼프 트레이드도 어느 정도 엮을 수 있겠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또 조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방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두 개 더블 수의 주로 좀 안전하게 접근을 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리 대표님 반박 가능할까요? 아니면 결이 같으세요? 저도 거의 일백성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아무래도 헤리스 대통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지율을 보면 사실상 헤리스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격차가 좀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업종 역시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든지 금융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규제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내에 통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겠다. 특히 이제 CDMO 쪽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쪽도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쪽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금융 규제를 항상 또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뭐 바이든 쪽보다는 훨씬 더 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융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은행주들도 한번 트럼프 트레이드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은행의 이런 주요 실적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게 나왔죠. 특히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과의 어떤 금리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변화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4대 금융지주사들을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ELS 사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입 폭이 이제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대 금융사들 이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은행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탑픽을 꼽아보자면 그중에서 이제 KB금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대장으로. 지금 이제 그 리드를 뺏겼죠. 일단 신한 쪽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ELS 배상액이 가장 컸었습니다. 8천억대가 이제 넘었었는데 신한 쪽보다 한 3배 정도 많았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제 환입액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실적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로 보면은 여전히 0.6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주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헤리스 구도에서는 여전히 트럼프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미국 기업들 실적 봤을 때 늘 잘 나오는 건 은행 쪽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못 받았잖아요. 근데 밸류업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금융주들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얘기하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우리 주임님께서 관련해서는 희토류가 오늘 좀 반짝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했었던 기억이 났는데 이거는 좀 어디까지나 트레이딩이겠죠? 일단은 트레이딩 테마로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국내 희토류 관련주 내에서는 해외와 따졌을 때 사실 좀 본격적으로 실적을 확실하게 내는 명백한 기업은 좀 흐지부지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희토류 테마가 그날 좀 갭상승으로 좀 크게 올랐었지만 좀 다 상승폭을 다 반납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와 헤리스 간에서 사실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서는 계속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측면에서 희토류도 유효하다.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빅테크 반도체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진짜 실적 발표가 임박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당연히 HBM 때문에 AI 쪽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숫자만 봤을 때 팩트는 나쁘지 않은데요. 월가에서 반응들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 거품이 이제 빠진 게 시작됐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한 발 빠르잖아요. 진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하죠? 일단 실적적으로 얘기를 보자면 저희 지금 빅테크 중에서는 M7이라고 하죠. 실적 쪽에서는 일단은 뭐 그들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조율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AI에 대한 모멘텀에 있는 부분들이 다 M7에 다 몰려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노이즈는 좀 생각보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특히 일단은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슈인데 물론 특히 EU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안 그래도 애플과 메타 같은 경우에도 EU에서 AI에 대한 그런 규제라든지 그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이 AI가 좀 제대로 투자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저는 좀 느낌을 살짝 받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좀 생각보다 내려질 수밖에 없는 이 정책적인 그런 입장. 좀 AI 드라이브 건다고 했잖아요. AI는 드라이브 건데 사실 빅테크 쪽으로는 뭔가 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개인적으로 이 살짝 노이즈를 좀 뭔가 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좀 사실 리스크 회피적인 그런 부분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지난주 금년에 또 이슈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주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로 인해서 다 먹통이 되고 항공권이 취소가 되고 그런 난리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사실 좀 이제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 거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가 저는 거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 일부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국내에서 이제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사실 국내에서도 좀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내에서는 일부 하락장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정장이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또 7월 초에 또 있었던 이유가 수급 변화가 상당히 컸었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겹쳐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주도 업종에 대한 수급 설렘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규적으로 바이오라든지 그런 섹터를 계속적으로 로테이션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장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형주의 랠리장에서 앞으로 섹터 로테이션으로 갔을 때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런 장이 좀 계속됐었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 좀 대비를 한다면 사실 이 빅테크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다른 기회를 엿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는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및 또는 이제 수급 변화에 따른 섹터 로테이션에 들어오는 그런 섹터들 사실 앞에서 섹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에 약간 조정은 필요하나 펀더멘털의 훼손은 아니다. 근데 제가 여쭤봤더니 삼성전자 주셨거든요. 삼성전자는 트레이딩은 반도체 내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자체도 일단 비중을 줄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 확실해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또 반등장애 아니면 반도체 포항장애 한번 다시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줄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삼성전자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낙폭이 좀 많이 심하다라고 되는 종목들이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은 종목 위주다라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좀 양호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특히 일단은 본업에 대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일단 확실하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섹터내에서는 밸류에이션 매입도가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건강한 조정이 좀 다 끝났다 싶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희 대표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조금 비중을 줄이자. 반도체. 네. 일단은 리스크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요. 우선은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모멘텀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실적 자체는 다 좋거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IBM이라든지 앞으로 관련된 M7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등 이번에 2분기 영업이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AI 관련 투자자분들의 이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와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너무 이제 실적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가 좋게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로 나와주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또 여전히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규제가 계속해서 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빅테크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랐던 이유를 보면 이제 실적이 예시장 초에 이제 영업에 대한 8조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조원대가 넘게 나왔죠.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 구도가 이제 좀 나왔고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5일에 이때도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이 나와줘야지만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좀 반대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대한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앞으로 이런 반도체 관련 이제 주가 향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섣불리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는 이제 장비 쪽으로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이제 그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를 견인했던 키워드를 보면 HBM이죠. 특히나 이제 HBM 뭐 3E부터 이제 4까지도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렘을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세공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앞으로도 이제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인 이유는 그동안 이제 그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형 장비주들은 많이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런 장비주들은 많이 좀 과대납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담도 이런 이제 기존에 올랐던 장비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HBM3E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12단을 누가 먼저 선점하냐 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6단까지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어닐링 장비라든지 마킹 장비 등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HBM3E 관련해서 이런 공급망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장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슈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온 이오테크닉스이기도 합니다. 자 잠깐 비가 내릴 때는 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